안녕하세요. 같이 한강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장차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소망을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오늘의 날을 걷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맞으러 오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행여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옮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나도 짧아져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초놈을 아껴서 아직까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람을 건지는 어부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진히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찰시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네팔에서 한 6년 정도 성교를 하다가 눈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한국에 치료차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는 약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고 그 사이에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아마 광주교회는 2004년도에 한번 다녀간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 한 2004년도에 다녀갔으면 얼마 지났습니까?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뒷부분을 제가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알기로 죄의 삭순 사망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 때문에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바울사도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과는 안타까움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상실하는 것이 더 큰 안타까움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바울사도가 그토록 탄식했던 그 하늘님의 영광을 상실하는 것 그리고 하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그 영광을 주로 부귀 영광 부귀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귀라는 것은 그 존경을 받는 이야기겠죠. 부귀와 영광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도 존귀와 영광과 찬송 주로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주로 존귀 영광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결과적으로 평강이 있고 이렇게 주로 존귀와 많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이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명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광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사도가 고린도 전서 9장에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위하여 다른 박제라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얻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올림픽을 배경으로 두고 기록된 말씀이죠. 이미 바울사도 당시에 그리스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그 올림픽에 있어서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우승자는 황제가 직접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러면 수많이 운집한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아마 그 다음 올림픽 때까지는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영웅의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어느 자석에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상석에 안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거기도 명예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장군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영광의 상징은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귀영광을 한 몸에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인데 그 솔로몬을 보고 영광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으로 나왔지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경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그 짐승의 가죽으로 물돼지 가죽으로 천막을 덮었기 때문에 우중충하게 별로 볼품없이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으로 그 영광을 대피할 수 있는 물질을 들어보라면 건물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전을 만들고 그 안에도 완전히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은 속죄에 대해서는 어둡지만 영광에 대해서는 아주 밝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속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도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엄청난 그 화려한 영광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66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바 요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요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군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요와의 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이 현황하여 그렇습니다 현황하다 너무너무 황홀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고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어떤 궁금한 것을 묻더라도 인생의 어떤 복잡한 문제를 묻더라도 조금 또 막힘없이 대답하는 그 지혜 사물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뇌에 대한 모든 답을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세상에 과연 세상이 넓구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군과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했다는 겁니다 영광이 하나로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는데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터여 1년에 이 세금이 금으로 왔을 때 그 금이 666 달란터라고 했습니다 달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5kg으로 환산하죠 그러면 666을 곱하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겠죠 영어성계는 아예 수고를 덜기 위해서 계산해놨습니다 약 45톤이죠 45톤 45톤짜리 금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45톤은 냅두고 한 100kg짜리 순금 금괴 보신 분 제가 생각할 때 그 분 구분 못 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금등거리를 안고 있는데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겠냐고 어쨌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절에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뇌반온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어느 귀혁이지 아니야만 그렇습니다 그릇이 다 금이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렵겠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부기만 크게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지혜로 충만하고 얼마나 격식이 있고 세련되고 그 앞에 가면 완전히 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서바의 왕도 읽어보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를 상징할 수 있는 큰 제국이었는데 그 여왕의 신분으로 오늘날 몇 년짜리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진 여왕으로서 그 나라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갖고 왔는데도 이 솔로몬 앞에 가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 그 말에 완전히 위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광의 극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영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런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솜씨가 다 드러나는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은 어떤 곳일까 가히 사람은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3차원, 이 물질 세계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열정이 다 나타나는 쏟아 부어지는 그 영광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육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금이고 백향목 궁이고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천국에 가면 영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영혼이 가장 사마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 사람도 없고 바울사도는 보았지만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 영광 속에 들어갈 텐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고난을 받는 만큼 그 영광이 더욱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를 정말 기쁨으로 나에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의 어떤 핍박도 고난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혼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서 다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광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런 영광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검은 모아는 하나의 설명하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자에 보면 천국은 바닥이 완전히 다 정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검은 뭐 하나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영광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영혼이 가장 사모하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명예가 포함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영광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 죄가 완벽하게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 그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영광 안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베드로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변화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습이 변모가 되었습니다 꽃에서 흰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빨래해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광채가 났다 그렇습니다 거룩입니다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죄성이 없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는 그 거룩을 가리는 육신적인 특성도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신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한마디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응급결에 한다는 소리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엘리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왜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을까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아마 세상이 정말 오물통처럼 시궁창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 완전히 거룩에 압도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어떤 왕의 위험이 완전히 드러날 때 그 앞에 그 위험에 완전히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안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느님의 거룩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그 다음 영광 안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산론의가 전서 2장 19절 찾겠습니다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람을 보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잠원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말해요 부모님이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 자녀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그 수상식에 참여해서 앉아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감동으로 감격으로 넘쳐날 겁니다 내 자녀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 취임식 자리에 앉아서 귀빈 자리에 앉아서 자기 아들이 그 영광을 받는 광경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외국에 그 국가원사들이 절배하게 참여해서 축하를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못 온다 하더라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정말 감격으로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 말이죠 보람으로 터질 것 같은 정말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잘 아시죠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가장 부러워하고 영이 가장 얻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런 요소들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의와 순종의 결과가 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것이 가장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속에는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보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포상이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포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상을 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스 11장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계신 것 그건 이미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느님은 그 영광을 영원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스케일이 말이에요 인간의 스케일과 하느님의 스케일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성경 속에도 스케일이 컸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솔로몬 또 정말 엄청났고 또 여러 예가 있겠지만 그중에 아하수에로라는 사람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황제 인도에서부터 그 구석까지 다스렸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일부까지 다스렸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해봐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 개의 대륙에 걸쳐서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127개 도 그러니까 도라고 하니까 오늘날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렇게 자그만한 그런 단위가 아니고 한 국가가 하나의 도였습니다 거기에 방벽들을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놀라시네 6개월 동안 연속으로 하는 잔치 한번 보셨습니까 뭘 먹었겠습니까 정말 화려했을 겁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 도성에 수도에 인민들을 다 초청을 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되었을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계산하고 있을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끼 한 10만 원 정도로만 계산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상이 어렵겠죠 스케일이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비용을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게 몰라도 그 사람 돈에 깔려 죽을 겁니다 왕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표현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 하느님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난 것 같지만 하느님 보실 때는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보다도 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살아갔을까 그것은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 영광을 아주 생생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부귀 영광을 벌일 수 있었던 것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위 신분 그런 것도 다 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다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정말 남는 것이냐 어느 것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어느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아주 쉽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데 모세는 두 번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어릴 때 한 번 물에서 건짐을 받고 한 번은 세상에서 또 한 번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죄의 강물에서 주님의 피로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 첫사랑이 우리 마음을 붙잡았을 때는 정말 힘있게 당장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 그 첫사랑을 놓쳐버렸을까요?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더 크다는 것은 약간 좀 모순이 있겠지만 그 영광이 약간 희미해지고 그렇게 생생하게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이 세상 것이 점점 가까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약해지지 않았냐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 상리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것을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빌리뽀서 3장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7절, 8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기면 이 여긴다는 것이 영어 김정서 번역에 보면 카운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계산 바울 사도는 아주 영리한 장사꾼처럼 항상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산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남는 장사인지 아닌지 유대인들은 머리가 뛰어난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를 시키고 약간 조금 떨어지면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밑지면 곤란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다 계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낮에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다 계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아주 쉽게 났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엇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남는 장사인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찾겠습니다 15장 40절 41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다 문제는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천국은 다 가죠 천국은 주님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천국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그리고 영원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 때도 영광을 다 다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의 영광도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조금 생각해 보죠 제가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호주 시들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때 에이펙이라는 유대인 로비단체 말고 말이죠 정확한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원수 모임 이었습니다 그걸 하니까요 그때 한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는데 한국의 대통령도 오시고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뭐냐면 미국의 그때 당시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그게 중계가 되는데 말이에요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호주라는 땅에 오면 같은 우방이니까 말이에요 당연하기 다른 대통령들처럼 공항에 내릴 것을 생각했는데 TV에는 그렇게 방향이 안 됐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내리더라고 항공모함에 내려서 배를 타고 항공으로 들어와요 공항에 내릴 때는 테러범이라든지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머물렀던 호텔이 있는데 제가 정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핏 들은 것은 한 층을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아래 위층을 이렇게 세를 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은 가장 좋은 호텔을 통째로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용어를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세를 안 내봐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통째로 전세를 내가지고 수행웅만 800명이 딱 왔대요 완전히 철통처럼 방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시민들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 제외하고는 전부 경찰의 통제를 받고 말이죠 그 사람이 나가면 그 방탄차를 타고 하는데 헬기가 위에 뜨고 그 위에서 이 무장 미국 군인들이 기관단첨을 겨누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게 그대로 방역이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뭐 제가 무슨 그런 감정 잡고 물을 잃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대통령인데 얼마나 그 나라에서는 제일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런 사람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격이 또 거기서 다 차이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국제법상 인정되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230개 국가라고 해요 각 나라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으면 유엔총에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서열이 쫙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이 다르다는 것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는 할 수 있겠더라고 우리가 국가원수 서름 천구에는 다 들어갑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자입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천국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영광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순종한 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 영원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십시오 자국에서 그 왕노릇 할 때야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최고였는데 국가원수들끼리 딱 모아놓으니까 완전히 사진을 찍든 어떤 테이블에 앉든 서열이 쫙 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천국에 가서도 영적인 일에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원수는 원수인데 국민 해봐야 수십만 명밖에 되지 않고 말이에요 땅던거리 요만하고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 감히 한 번 말도 못 붙여보는 시시한 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광이 각각 다르고 그게 영원하다고 할 때는 그게 보통일이 되겠냐고 그때 가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유 천국만 가면 됐지 영광 좀 덜 받으면 어때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은 좀 적게 받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된다면 무엇하러 죽도록 충성하라든지 자신을 쳐서 굴복하라든지 그런 말씀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사도 같으면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은 다 포기를 했으니까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주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알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큰 유익이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을 보장해 주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급격하게 이 세상 것에 붙잡혀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광이 얼마만큼 확실할 거냐 조금만 뭐 그런 예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히브리스 6장 찾겠습니다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불이치 아니하사 참 세상에 하나님 옆에다가 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상에 그런 망령된 말이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심 무망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수고를 잊어버린다면 불이한 것이다 신성 모독적인 말을 쓴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걸고 우리가 주름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소자 중에 냉수 한 글씨라도 대덕한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고 정확한 분이냐 바울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잠깐 그 마음이 그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세상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평소처럼 말해요 그 마음이 성령에 붙잡히고 그 천국의 상급을 생생하게 바라봤더라면 그 목욕하는 여성을 봤을 때 아마 뱀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상에 그게 제정신이겠냐고 여기 오신 분은 어떤 분이 말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더군다나 외관 남자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서 목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평범한 여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천국가서 바세바도 만나야 될 텐데 잘못하면 저한테 사정도 다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 곤란할까 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해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사도가 죄송합니다 그 다윗이 말해요 적어도 여기 정사에 이러한 것은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분은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윗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생산해 받더라면 뱀을 본 것처럼 소스러치게 놀라고 빨리 떠났어야 될 텐데 뭐 어쨌든 일이 그렇게 잘못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노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이 아주 성경적으로 구약 율법을 들어서 그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을 했어요 다윗이 무릎을 꿇었죠 근데 그 다윗이 말한 대로 율법대로 말이죠 다윗의 죄 때문에 4배를 갚았습니다 다윗의 그 아들이 어린 애가 죽었고 첫 아들 압론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마지막 아도니아가 또 죽었죠 하느님은 참 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스를 보면 하만이란 사람이 말해요 모르도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신처럼 경배하지 않는다고 온 민족 전체를 한 사람 죽이는 것은 경하다 이번에 유대인들을 다 전멸해버려야 되겠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말해요 어떻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물론 그 하만의 인격을 마귀가 꽉 사로잡아서 그렇겠지만 왜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도게가 유대이라는 그 보고를 받고 정말 경기 일으키듯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이성이란 것이 완전히 마비되어버리고 그런 분한 감정만 그 사람 민격을 확 잡아버렸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멜렉을 대대 대적 한다 그랬고 죽이라 침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왕 사울에게 완전히 붙였습니다 남녀 노소 우양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사울이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느님은 만년의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 하느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완전히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 너머에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 계산되어서 하느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준다는 것은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엄청난 영광의 소망이 내 삶을 이끄느냐 이건 좀 어떻습니까 이건 좀 각자 좀 시험을 좀 쳐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성교사로서의 가장 큰 보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 오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약간 좀 마음이 급해서 조금 두석이 없어진 것 하던데 이제 성교사로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저는 네팔에서 한 6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저희들하고 네팔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성교사인 그 케이스 글라스라고 그러죠 한국명으로 길기수라는 그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만 원래 그분이 네팔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 그래요 4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네팔을 막으시고 한국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데 탄생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사회에 가다 온 네팔이란 곳은 꼭 환경이 시골에 가면 저희들 자랄 때 새마을운동하기 전 그런 환경입니다 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직접 다녀가셔야 할 것 같은데 수도 카투만두에 제가 2012년 초에 갔을 때 정전이 겨울철에 말해요 한 16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수도가 그 정도면 저 지방에 가면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하여튼 21세기와 거의 우리나라 1960년대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시대인데 참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운동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전기불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구경했습니다 그저는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한국에서 한 그 길기수 선교사람들이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 발전상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저 도로망 엄청난 건물 차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경제 발전상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물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잘 산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육당 최남선이라는 분이 적은 한국사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은 그분이 연구했을 때 말이죠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연구했을 때는 한국 사람은 평생 동안 그때 평생 해봐야 60살기 어려웠잖아요 기본적으로 3번은 피난을 갔다는 겁니다 피난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외세 시달리고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탐관오리 수탈 때문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중에 전쟁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은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전쟁에 큰 걱정 없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산 빨리빨리 좀 해주시죠 그건 한 70년 가까이 말이죠 이런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절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영국이란 나라가 유럽의 변방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 보금을 제외하고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친 배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어떻게 그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완전히 독립한 지가 이병희의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1974년도에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식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되었을까 한국은 한 나라인데도 딱 선을 그어서 저 위에는 저렇게 굶어둔 사람이 속출하고 어떻게 밑에는 이렇게 잘 살고 보금을 세상 학자들은 이렇고 저렇고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 보금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 위에 개인 위에 임하고 그런 육신자로도 큰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역사가 생생하게 정하는 공통된 정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교사의 큰 보람 가운데 하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그건 아주 미미할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보금을 전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정말 본격적으로 보금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한국을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시기 등처럼 네팔이란 그 후진국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발전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저희들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보금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은 죽음을 건너가서 주님 앞에 가서 다 보겠지만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겠냐 꼭 성교사로 다 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교사를 지원해줘야 될 형제자매들도 계시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일에 또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이하다는 것은 입에 올릴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고 상급의 확실성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못 미칠까 그게 이제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왜 루시퍼라는 그 아름다운 천사가 마귀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민하신 그 영광을 이 천사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뭘로 방해를 하는 것인가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다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우리의 첫사랑이 서서히 식기 시작했을까 결국은 세상 것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게 걸리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개척을 하러 갔대요 항구가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선을 바다에 띄워놓고 보트를 타고 들어간 겁니다 갔더니 아프리카 흑인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처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눈이 이만해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었다면 총으로 난사를 해버리고 뺏어버릴까 그렇게 무지막제하게 무시가 해야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돌아섰습니다 배에 가서 사탕 초콜릿 같은 것을 애들 과자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씩 쭉 나눠줬습니다 토인들이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음에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김미 초콜릿 줄 쫙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인들이 배에 돌아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먹을 것도 모자란다고 그냥은 못 죽겠고 너희들 갖고 놀고 있는 돌멩이하고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랬더니 흑인들이 아주 상수를 들어서 환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얼마든지 걱정하지 말고 바꾸자고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난 거예요 사탕을 들고 흑인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돌멩이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돌멩이가 떨어진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돌아서니까 잠깐 붙잡았습니다 저 언덕 넘어가면 이 돌멩이 무진장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가봤더니 노다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사를 만난 거예요 사탕 몇 개 갖다 주고 싹 쓸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흑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냐 세상 속담에 우선 단계 꽃감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우선 그 달콤한 마귀가 뿌려놓은 그 세상이라는 그 유혹 때문에 하느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그 상급 그 영광 그걸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 그 영광이 그렇게 엄청나고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하느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것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하느님 보실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이 있는데 어떤 마약상이 와가지고 말해요 내 자식을 유혹한다고 해보죠 야 이거 한 번 맞다가 한 번 맛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자신을 완전히 망치는데도 우선 그 마약이 주는 그런 달콤함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 심정이 어떡하겠냐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철부지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되네 이 시간 다 됐는데 우선은 저도 영광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우선 주요 골자 빼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힘차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좀 더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썩어지고 없어질 천안 세상 것이 바울사도처럼 배설물처럼 보여질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영광만을 밝히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귀한 성도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가 교회가 모든 행사 위에도 주님 은혜의 손길이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막제 scopo 30 31 30 32 32 33